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들이 취약점 진단 도구로 간편하게 취약점 진단 도구를 할 수 있는 도구 중을 하나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도구인데 물론 이 스파르타라는 도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엔맵 NAC를 좀 이해하고 난 뒤에 스파르타를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포트스캔이나 MMNAC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취약점 진단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MMNAC나 아니면 포트스캔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닉토 이런 것들을 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GUI 화면으로 굉장히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유루 도구 같은 거 유루 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그니처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기본적인 어떤 취약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가벼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닉토 포트스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MMNAC 등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죠. GUI 화면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를 이용해서 저희들 환경 도구인 메타 스포인트 탭을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 이거는 여러분들 거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릭 다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add scope를 하시면은 더해진과 동시에 대상이 이제 더해진과 동시에 바로 이제 스크립트가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IP 주위에서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이거를 체크하고 난 뒤에 바로 add scope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저희들이 정한 범위대로 뭐 시클래스면은 시클래스 전체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하나면은 직무 같이 이제 대상을 하나 진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콘솔로 각각 어떤 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뭐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이 궁금하고 어디에서 Dictionary 파일들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현재 기준으로 어떤 도구들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이 뒤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명령어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포토 스캔을 하게 되요. 포토 스캔을 하고 된 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스크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크린샵 한 것들을 얘네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닫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이제 포토 스캔으로 저희들이 이제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하고 있죠. 네 버전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전 정보 나온 거에서 나온 거에서 저희들이 어 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스크린트를 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닉토 네 닉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트별로 동작이 돼요. 80포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웹 서비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웹 취약점과 관련된 포트들만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포트 하고 그 다음에 메타 스포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180포트가 이제 닉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8180을 지금 현재 진단을 하고 있죠. 진단하고 있때는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닉토를 잠깐 이제 다루었듯이 이 매니저 페이지에 지금 현재 톰캣톰캣이라고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렇게 어 서버 설정 예 부적절한 그 관리자 계정들이 존재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연계 우리가 닉토 그냥 화면을 이렇게 지우의 화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현재 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어디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쭉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현재 돌고 있죠. 스크린샷 찍은 것들 이제 스크린샷 찍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을 말하면 요 스크린샵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어 이렇게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아까 앤맵 엔니스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스크린샷 하기 위해서 몇 개 이렇게 바이너리를 가져와고 그 다음에 몇 개 이렇게 음 뭐라고 하냐 그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스냅샷 찍을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우리가 포토스캔을 하고 난 뒤에 서비스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크린샵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샵이 만약 찍혀진다면은 저희들이 시간을 예 시간을 충분히 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앤맵 엔니시가 돌려졌던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앤맵 엔니시를 관련된 그런 어 취약점들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찍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sql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sntp에 관련된 것들 sntp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프로세스 정보까지 나오면은 이제 안되겠죠. 프로세스하고 계정 정보까지 나온 거죠. 이런 개인정보네요. 그 계정 정보 해서 계정 정보까지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밖에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마이 sql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패스워드로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루트로 현재 로그인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랩 sql 저희들 포스트그랩 sql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배우고나는 그런 메타스포로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그랩 sql 같은 경우에 포스트그랩 sql라고 저희들이 기본 패스워드하고 아이디하고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p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어미어스로 ftp 익명연결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명연결은 언어미어스 언어미어스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샵 xl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크린샵 찍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80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저희들이 스크린샵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 보시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ftp 서비스 같은 경우 현재 vsftp 하고 pro ftp 이렇게 서비스가 두 개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관련된 ftp에 관해서 취약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격을 가했지만은 사실 이 브루트포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이 만약 언어미어스를 찾지 못했다. 지금 현재는 언어미어스였죠. 만약 언어미어스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ftp 취약점을 이용한 그것을 저희들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워드리스트 파일, 우리 디셔너리 파일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ssh 서비스를 또 스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 클라이언트 저희들이 클라이언트를 여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지금 ftp가 지금 현재 명령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어서 칼리니스에서는 안 되고요. 별도의 서비스를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시거나 윈도우에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너무 잘 사용하는 것 중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에요. 어떤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빠르게 간단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닉토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MFNAC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취약점들. index found, index of 취약점, 그 다음에 php에 불필요한 필이 있는지. 그 다음에 dictionary, directory index 취약점 같은 거나. 이거는 이제 오탄이거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온 취약점들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건 phpMyAdmin에 관련된 페이지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불필요한 페이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취약점들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 준 그런 빅박스, 그 다음에 기타 윈도우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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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